이 게임은 K-POP 아이돌 육성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온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. 기획사를 경영하고 아이돌을 육성하는 게임이니까 다양한 음악을 프로듀싱하고 뮤직비디오를 촬영하기도 음악방송에 출연해 1위를 할 수도 있습니다. 기획사를 경영하고 아이돌을 육성하는 게임이니까 아이돌 체력 훈련을 시키기도 하고 육상대회에 나가 달리기 실력을 뽐내고 여름 시즌에는 아이돌 수영 훈련에 집중하고 수영 대회에 나가 수영 실력을 뽐낼 수 있습니다. 이 게임은 기획사를 경영하고 아이돌을 육성하는 장르의 게임이니까 아이돌 외모 관리도 하고 오디션에 참가해 합격하면 영화나 드라마에 출연할 수도 있죠. 이 게임은 기획사를 경영하고 아이돌을 육성하는 게임이니까 콘서트 준비도 하고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할 수도 있고 다양한 시상식에 초대받아 성과를 자축하고 다양한 트로피를 수상할 수도 있습니다.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게임은 기획사를 경영하고 아이돌 육성하는 시뮬레이션 게임이니까 아이돌을 트레이닝 시키고 아이돌 코스튬도 맞춰줘야 하고 아이돌 합숙소도 꾸며줘야 합니다. 기획사를 경영하고 아이돌을 육성하는 시뮬레이션 게임이니까 이 모든 게 가능합니다.